날씨는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종료가 돼있지? 뭔가 이상하거든요? 어 저번에 가게 앞에서 끄지 않았나요? 어 잠깐만요? 아 녹화는 없겠구나 이상하다. 야, 가게 앞에서 끄지 않았나? 어 디비니티 최근 영상 24화 어? 그렇네 뭔 소리야 가게 앞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껐잖아 어 거인 잡고 아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 갈수록 게임에 깊이가 있어. 이거 캐릭터만 약간 이제 얘네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아이템 먹고 아이 그 전에 거인 잡았지 거인 잡고 아이템 먹고 아 아이템 정리해야겠다고 가서 아이템 정리하고 어 그쵸 아니야 정리하기 전인가 봐 어 아 아 아이템을 먹고 어 어 거인을 잡은 다음에 아이템을 먹고 여기서 저장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아이템을 판매했나봐 그리고 게임을 껐나봐 그래서 저장한 데가 여긴가봐 그런 것 같죠? 아마도? 어 어 결론은 갔다 오겠습니다 어 어 그런 것 같죠? 어 아이템 있는 거 보니까 아이템을 판매하고 껐을 거 아니야 상점에서 껐으니까 저번에 어 어 보자마자 머리 머리에 충격맞은 기품이야 어 어 그런 거 같죠? 그런 거겠지 어 저장이 안 돼 있잖아 어 어 저기서 사진 찍은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와서 거래를 하고 껐나봐 아 나도 썸매를 하는데 저거 사진 찍은 건 기억이 나는데 썸매를 찍으려고 보니까 저거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분명한 거 같은데 어 뭐냐? 하 화면 하자 그냥 뭐 별로 없구나 아 저쪽 사귄한테 가야겠다 나 볼때마다 그 소리 하네 우선껏 이가 빠지는건 좀 아쉽긴 한데 윈처 플러스 2면 되게 좋은거 아니냐? 아니겠지 어 판매하자 음 아 전에 9만원이었던거 같애 맞는거 같다 어 그거 맞겠지 한번만 더 잘해볼래 나야야야야 불안해 뭔가 이상하다 야 느낌이 쎄하다 맞지 어 내 생각으로 맞는거 같던데 어 7분인데 지금 뭐하고 자빠진거야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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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4분에서 먹고 아냐 먹고 바로 갔는데 잠깐만요 먹고 바로 간 다음에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 뭔가 이상하다 어 저번 영상을 보니까 먹고 가서 감정을 했네 어 먹고 가서 감정을 했어 어 감 아 감정을 하고 어 그래 감정을 싹 한 다음에 아이템을 옮기고 어 감정을 한 금액이 있네 얘가 1,700원 있는 감정을 한 금액이네 어 감정을 한 다음에 게임을 껐어 그 다음에 아이템을 스칼렛한테 옮기고 썸네일을 찍어야겠다 하고 절로 보냈나봐 그럴 때 되나 또 참 뭐하고 자빠진거냐 결론은 어 저번에 종료를 하고 썸네일만 찍었다 와서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비밀이 풀렸고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흐름 음 hosts oder 그러니까 이제 저번 영상에서 다시 간 다음에 썸네일 찍고 저장을 녹화를 끈 상태에서 저걸 했나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꺼놓고 아니다 썸네일 찍어야지 하고 녹화를 안 끊은 줄 알고 가서 사진만 한 장 찍고 왔나봐 왜냐면 나 이 뒷진행을 모르잖아 음 내가 이걸 모르는데 내 생각에 똑같은 것 같거든요 뭐 이상한 거 맞는 거는 그건 상관이 없죠 피라미드로 가면 되니까 너가 해주면 돼 아니면 내가 안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걸 밟은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야 이러면 안 되지 않냐 큰일 났는데 잠깐만 전격의 화신 있냐 그거 있어도 막아지긴 하니 다른 무언가를 하고 세턴 한정이야 그러면 내가 와봐 아 야 어딨냐 두루마리 줬는데 어디다 놨어 여기 있네 자기한테 써 이 새끼들 징어네 어 어 내 생각에는 포인트가 있나봐 번개를 맞는 포인트가 있나봐 위에서 떨어져서 내가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저쪽으로 갔을 때 얘만 안 맞았잖아요 감기 들었나 잠깐만요 어 그니까 맞는 포인트가 있는 거야 해골이 없는 데로 가는 거지 내 생각에는 어 해골이 있으니까 지랄 나도 가봐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뭔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뚫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만다 이거 아니야 왜 끝이고 이거 길이야 어 번개를 맞는 기준을 모르겠어 그냥 맞아 그냥 맞아 참 상대도 있는데 무언가 해야 되나봐 무언가 해야 되나봐 무언가 해야 되나봐 무언가 해야 되나봐 뭐 힌트 같은 거 없니? 족지 같은 거 해골들아 그냥 죽은 거냐? 그냥 죽은 거냐? 그 생각에 다 걸려 응 안 걸리는 거 없어 너 가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그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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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왜 너 안 맞냐? 이 새끼 뭐지? 이상하다 이리로 가면 괜찮은 거냐 혹시? 아 그럴 리가 있나 이리로 와 여기다 던져봐 소원소는 안 맞나봐 소원소는 안 맞나봐 소원소 안 맞나보네 근데 이거 순간인용으로 가도 맞더라구요 심지어 투명화도 안 통하고 폭풍의 하실으로 전격 100% 저항해도 맞으면 죽고 냉각이니까 전격해라 냉기 저항인가봐 아 그렇네 냉각을 냉각에 당하니까 얼음의 벽 그런가 보네 아 너가 일단은 내 생각엔 무언가가 있고 뭐 이걸 타게 하려면 냉각이니까 물이겠지? 물과 번개 같이 맞는 건가? 그럼 답없어 자비를 구 자비를 구해야지 게임이 이거 너무하네 여긴 괜찮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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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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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est 너는 왜 안 맞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 너는 왜 안 맞냐? 너도 죽어야지 공평하게 혼자 살라 그래 와 얼마나 세면은 날아가는 도중에 쳐 맞냐? 아 이거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없진 않겠지 여는 법을 모르겠어 다시 그 오크마을로 가야되나? 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나 녹박구야 오늘 번개가 이제 확실하게 떨어지고 투명 안 통하고 저항 올리는 거 안 통하고 맞으면 즉사고 순간이동이나 빠른 이동으로 날아가는 거 안 통하고 텔레포트 통하냐? 아 자기 자신을 이동시켜봐 텔레포트조차도 안 통한단 말이야? 빚을 수가 없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부활 메탈을 해야 되나? 부활 메탈을 해야 되나? 이렇게 먹을 수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갈 수 있긴 하네 이렇게 갈 수 있긴 하네 응 이렇게 된 거 어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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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자 그냥 이 방식으로 들어가고 일로 와봐 저거 맞잖아 아 맞다 같이 가면 안되지 지금 같이 같이 녹아버렸네 차차차 같이 녹아버렸네 어디까지 되니? 어디까지 되니? 넌 빠지고 됐지 마법 아 아 귀찮네 이거 너가 먹는 거야 음 판정의 기준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먹어야지 무식하게 어차피 이거 90원 80원 밖에 안하는데 그런대로 괜찮네 일단은 뭐 어느 기준으로 터지는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먹었고 자꾸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 귀찮아 너는 이걸 일단 돌아가 조금 저걸로 가 죽었고 너 멀리 뛰어도 안 좋아 부활이 안되네 조금만 더 가라 니가 받은 옷값만 해도 어이 냉각이 떠야지 전기가 떨어지는 건가 아 길이 있긴 하네 여긴 번개를 안 맞네 유성 낙하 기술책 개쩍 일단 바다 챙겼습니다 이걸 또 간 게 웃긴다 나도 하하 이걸 또 갔네 또 이거 볼 때 내놔도 이런 거 잘 찾는 것 같아 원래 이게 방송으로 보면 떠올라도 직접 하다 보면 안 떠오르는데 잘 찾죠 나는 역시 나야 어떻게 어쩌라고 이게 없는데 아무것도 이게 다야? 아 잠깐만 아 저기도 아이템 있네 내가 돌아가 봐 자 죽었고 너가 죽는 건 일상 다반사니까 됐어 이제 불사신 있냐 거기 있으면은 어 그냥 열 수 있네 문을 어 그냥 열 수 있구나 어 저기 잠겨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이것도 웃기는 게임이네 뭘 때리네 게임 진짜 일단은 가봐 어차피 이거 순간이동 되니까 이건 좀 심했네 이 새끼들 이거 이건 좀 심했네 이 새끼들 이거 가라 가라 이리 와야지 부활이 되겠지? 안죽는다 이제 따라가 어... 게임 신랄해 아주 이걸 또 가는 게 맞겠지? 가게끔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아니면 아예 다 막아놨겠지 바보도 아니고 저걸 안 막아놨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가라고 만든 거겠지? 불안하긴 한데 뭔가 해야 될 거 안 해서 온 거 아니지? 미기한 오크들은 부활을 할 줄 몰라서 못 온 거구만 가보자고 게릭에게 보내는 편지 봤지? 뭐... 나중에 뭐... 깨스 꼬여서 회차 망하고 그딴 거 없지? 당신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를 한턱 발견했다 이 편지 주리나에게 보내려는 것이고 게릭이라고... 사명되어 있다 어... 고통에 목무름 치고 있다 아 됐어 그래 가면 되는 거야? 얘는 뭔데? 뭐하는 놈들이 완전 와 있냐? 난 친밀도도 높아 네... 인파가 없었다 네가! 흑미끄들이 어디에 있는 거야? 쉽지, 아저씨 우리의 신축자 알기로 했잖아 알기로 했지만 흑미끄들이 자유로운 종적이었는데 현미끄들이었다 그렇군요 하지만 멍미들이 멍미끄리기 때문에 악마를 섬겼지 악마를 섬겼지 악마의 종자가 됐었고 네 아니 우리 쪽에 임프가 있죠. 시간의 끝에 노예 신세에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걸 비난할 수는 없잖아 시간의 끝에 있는데 너희 갈 수 있냐? 시간에... 어 갔네 어쩌라고 그래서 뭐야 이거 어? 시간의 스타스톤이네 근데 스타스톤이 안 죽었어 힘 빠진 돌 뭐 이게 다야? 간단하 진짜 이렇게 단 거지? 뭐 갔는데 뭐 또 있었는데 못 먹었다고 못한 거 없지? 다 먹은 거 같죠? 아래쪽에 상자 하나 있던 거는 그냥 걸어도 될 거 같고 별거 안 나오니까 시간에... 스타스톤을 먹은 거 자체가 중요하니까 어 뭐야 끝난 거야? 어? 어? 아침 10시에 익혔습니다 오늘 휴일이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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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자신을 지켜낸다. 그들의 흰색이 흘러내듯이 그들의 흰색을 지켜낸다. 그들은 그들의 흰색을 지켜낸다. 솔직히 나 보다가 잠깐 딴 거 봤거든요 솔직히 말해 여러분들 영상으로 봤으니까 저도 잘 알겠죠 저는 보다 딴 거 봤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 걔네가 자살을 해서 스타손이 된 거야 아 그러니까 애가 여자한테 꽂혀져가지고 열어버렸으니까 드래곤이 나왔고 그 드래곤을 잡을 힘이 없었는데 여자가 어떻게 약간 다이다이 뜨고 있으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죽었고 그 과정에서 스타손이 생겼다 라고 보는 게 낫겠네 관대해 관대하다 이 말이야 야 뭐해 내 노예들이야 이 새끼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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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인ocencia, 그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모두... 모두 절대 가요. 아니요. 여기, 우리 행복합니다. 여기... 우리 프리미엄! 어떻게 아름다운 것 같다. 앉으세요. 그리고 즐거운 제 마지막 moments 프리미엄의 카즈입니다. 그들은 아주 친한 것 같다. 아니요.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카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은 아니지! 이거 다 고쳤으면 어쩔건데 비밀면 풀리고 끝난거지 지금 더 진행해야 되는거지 결론은 마지막 거 풀렸다 전기에요 이번엔 전기 희소식이죠? 전기는 이제 대가업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그치? 대기술사 대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죠 이번엔 바로 쓸 수 있는거 맞지? 어 대가가 없죠 지금 화염 기술을 기다릴 것도 없어 이거 한번 뚫고 가자 야 우박에다 이거 쓰면 너가 에이스인데 그냥 그래서 그 이상한 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캐스트 도중에 나쁜 놈이라고 나오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언급이 있었죠 참고로 이번 설날에 지금 설날이거든요 2월 6일 설날 이벤트로 디비니티2가 세일을 해요 근데 디비니티2가 아직 한글어가 안됐습니다 어 찾아보니까 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기준으로 2월 6일 2019년 2월 6일 기준으로 안됐다고 그래요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글어가 안되있다고 하니까 음 음 잠깐만 악당 기술도 파는구나 너 말고 얘 어 너 악당 사면 악당 기술 쓸 수 있네 악당 기술 대가도 구해야죠 이러면 잠깐만 악당 기술 쓸 수 있니 대가 없지 어 잘됐네 이거 한번에 확 세지겠네 대가 어 어 때리고 온다고 어 어 어 어 어 3턴 후에 괴물에게 통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어 어 야 이거 일단은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보기에는 어 어 보디빌딩의 내선 굴렘이 되는데 100% 이하에요 보통 이제 120,50 이렇게 되는데 법사 기술은 그래서 거의 안 맞는 거죠 에이패 파리나 먹는 주제에 세턴 뒤에 터지는거고 심지어 전투장 한번 필살기야 이게 어 이것도 필살기네 습득했다고? 아 전투장 한번만 가능하다 이거 가져가자 어 이게 제일 재밌어 보여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쓰던 쓸 수 있던 못 쓰던 니가 사야지 당연히 니가 돈이 제일 니가 침밀도가 제일 높은데 다섯번 전이되는 번개 우리까지 많은진 모르겠네 어어어어 이게 한번 한번이야 어 한동안 백프로 기절이 되고 이게 뭔데 아 8번에서 10번 데미지는 별로 안센데 기절이 100%네 100%가 10번 나가는거지 일단 이거 가져가야지 10번 나가던 말던 가져갈거구요 내놔 내가 아직 안판대 조금 있구나 그럼 이게 다네 어 저 이쪽 길로 간거는 다른건 이제 메인하는데서 해야되네 식별도 안된다 야 식별되니? 어 식별이 되네 얘가 개소리야 히메 테네브리움장 히메 테네브리움장 히메 테네브리움장 히메 테네브리움장 나 판매하자 쓰레기들만 나왔어 쓰레기들만 나왔어 쓰레기야 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쓰레기야 좋아보이 좋아보일만한 단계인데도 쓰레기가 나는데 너희들만한거 없냐? 넌 왜 저렇게 많냐 아 너도 있네 이거 뭐야 다이아몬드 와우 다이아몬드 와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마법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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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주고요 벌레감줍니다 바로 배우죠 필살기를 두개나 손에 넣었어요 전수상 한번만 쓰는거 어 솔직히 얘가 좋은걸 얻긴 했는데 일단 읽은거상으로는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진짜 AP가 부족하거든요 얘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얘는 AP가 넘치죠 물론 통할지 안통할지는 솔직히 잘 안통할거같애 느낌이 어 95%면은 별로거 같긴 한데 어쩔수있나 그렇다보여 저 써야지 뭐 안통한다고 알순 없잖아 궁금해 어떻게 될지 벌레감염 필살기잖아 이펙트가 굉장히 좋은게임이기 때문에 기대가 살짝 됩니다 이제 화염기술만 얻으면은 대가도 이제 죽음의 손가락도 있고 많은걸 얻게 되죠 죽음의 손가락 자체가 쿨이 너무 길어서 음 된거 같은데 그냥 저기는 끝이 났고 잔달리아한테 가면 되네 캐스트를 좀 더 깬 다음에 이를 진행하는게 맞는거 아냐 이제 자켓 예컬레 자카디라 어 여기 윗길 진행이 있는데 근원사원이 있구요 비쟤비꾼 캐스트가 있어 아 저새끼 말하는거 보소 네. 뭐래 아 잠깐 캐스트를 한번 살펴봐야겠다 너무 많아 캐스트가 헷갈려 죽겠어 유령의 숲 토템을 사자 어 토템 사고 코르달리아 널 죽이던가 토템을 사던가 너의 보증은 어떻게 되요? 니벨의 숲에 있는 질환이 있나요? 이 날은 잊은 것들은 어디에 있는지 어어 된거야? 아 얘가 알고 있다고? 근데 얘 집을 뒤져서 지금 못 찾은거 아냐 저 기술이 있으면 나도 이제 악당처럼 부활시킬 수 있는건가? 언데드로사 대박인데 얘네 다 죽이고 부활시키면 되잖아 내 보아로 내가 왕이네 그럼 코르달리아 그리지물을 찾아라 저건 왜이너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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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orbeis 우리 명물을 기다린다는게 야 이거 쓸 수 있어 1900원으로 나름 싸게 묶인다 야 건강 플러스 2 내가 낀 무기가 너무 좋아 말도 안 돼 13레벨 묶인데 더 좋아 이상한 무기야 기적의 주사위 굴림을 했나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손가락 2000원이나 해? 네 정말 확실히 gun Friends 어떤 그리터도 한 명만 쓸 수 있는 것 아니야? ㅎ 그럼 들어갈 것 같아 친밀도가 안 뜨는 줄 모르겠는데 무기의 힘 고급한 힘 아무리 부끄러워 예 이 분할 수 있어 height 몸에 더 힘들게 싱 Auft 가지라봐 그냥 니가 사라 어 뭐 어때 돈 좀 나오면은 저건 살만해 혼란술터는 잘 안쓰니까 거르고 이 정도는 충분한 것 같구요 mpc가 일단 잔달리어 어휴 헷갈려 이건 이제 아웃 이거 두개 필요없죠 지금은 돌의전쟁도 돌의전쟁 이거는 아 저 게릭이라는게 얘 자할동생이구나 자기 여자친구한테 편지 쓴 줄 알았지 리얼 잠시만 내가 너 동생에 대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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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나 동생 얘기하러 온건데 야 나 지 동생 내가 알고 있다고 편지 갖고 있다고 그래 됐어 말하기 싫으면 됐고 아 여기야 야 너의 손으로 보내주세요 야 너의 손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이제 가도 되지 어 내가 아직 못 간 데가 좀 있었네 로프는 뭐냐 열었다고 해서 나한테 지랄 거 아니지 아 아 고문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조사는 út 노고단에 수준할 수 있겠어 당연히 노고단에 수준할 수 있겠어 인생이 제가 말하는 거야 노고단에 수준하다는 건 그지 노고단에 kaz을다가 너와의 선거단에 그리고 오늘 수준을 시작하더라고 단계의 수준을 기준으로 아 SpectATHER 고마워 내 눈을 깔고 내 눈을 깔고 내 눈을 깔고 내 눈을 깔고 내가 말할지 못할지 아니, 로즈의 ring 그래 알겠어 그리고 로어는 어떻게 생각해? 으으으... 로어는 사람은... 로어는 어떻게 생각해? 그치 두 번째 질문 너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했을 때 아니, 그건... 그래, All right 윗, 대화 창이 지금 일그러졌는데? 빡부 됐잖아 한번 사람의 마음은 규정에 크지만 남은 극을 쭉onder 저는 다른 과정도야, 맞네 드라인, 3단위 맞아요, 두근도 아, 그리고 너는 Sir Ork, 뭐 생각하시나요? 쉽게 고블린을 쏟고. 사람은 맞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 4번째 질문. 뭐? 안, 3... 괜찮습니다. 네네. 네네. 아, 말해! 뭐지? 로어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을 흡수한다고 생각했지만 로어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로어는 2등을 이겼어 로어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너가 정답인거야? 얘네는 열어주면 안되고 다른 애들은 아 여기 약간 너가 있지 내 생각해서 진행이구 이런 문들은 대체 음 뭐 좋아 들어갈 때가 저기 뿐이네 그럼 그럼 근데 이걸 해서 뭐해 너 뭐 침대 옮기고 있냐 뭐하는 거에요? 병신냐? 일단 간다 일단은 음 누가 도와주는 거에요? 확인하고 있어 해봐 잠시 말하고 있어 너는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다른 것 같아 너는 우리의 도로를 흘러낼 수 없는 것 같아 사실 너는... 락커스 만들기 시작했어 이 세로에 있는 터널에 있는 터널이 있습니다 아... 그래! 터널에 있는 터널에 있는 터널을 통해 네, 내가 계획할 수 있겠군. 아니,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겠군요. 당신이 우리의 집을 죽는 것에 대한 친구에게도 미국의 관계를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했군. 다른 죽음을 지키고 있군요. 뭐였군요? 들,들은 돌아가고있군요. 맞아,맞아. 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X됐다 기름칠해버렸다 뱃대기 어? 야야야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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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망했어 기름통 저게 문제구만 집어들도록 해 뱃대기 저장한다 근데 뭔가가... 만약에 도착했다면 터널이 있다면 그가 도착할 수 있다면 그가? 그가... 그가 왔어 그가 왔어 그가 왔어 그가 왔어 지방 한타까리 하자 이 말이지 어서 닉을 소환하지 않아도 충분히 강하다 이 말이야 놀란 저기 있구나 토르 먼저 가자 필살! 경로찍기 아 뭐냐 벌레감염 와 이거 3칸 갈 수 없네 벌레감염 벌레감염 이거 넣어놔 수주라는 스킬 뒤에 놓지 말고 어? 됐네? 이제 뭐 두 손 뒤에 터지는 거냐? 죽음의 손가락 일을 흙에 다행히 이 소독들이 더 물을 흙에 남겨있어 다시 한 번 해외 그가 이쁘다 이런 소독들이 더 물을 흙에 남겨있어 더 물을 흙에 남겨있어 네 다행히 처음으로 약불로 엉두 이 소독들들은 죽음의 손으로 이 소독들은 이걸 빼지 아이가 안써 어 저거 안써 힘드나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산전사가 더 있는데 되게 든든하다 얘 어 면역이야 얘는 걸리지도 않네 놀라니 어쭈 저거 깜찍하구만 아 이렇게 돌아와야 되죠 아 돌아와서 보적을 노린다고 왜 나가면은 나이 적돼 있는 거야 막 적돼 있는 거야 적돼 상관없잖아 딱히 그러려니 해야지 뭐 헤어스크립이 내 손은 지금 죽여 토르 아 되게 든든하네 쟤 야 면역이야? 왜 면역이 될 종족이 아니잖아 허허 지금 이해가 안되네 길막 돌아완마 끝 벌레가면 어떻게 터지는지 궁금하다 이번턱 끝나면 터지는거지? 아휴 저... 저거... 내가 한번 써볼래 헤에이 범이 왜 이래? 헐 범위가... 범위가 왜 이래? 미친 게임 아니야 야 야 야 뭐쓰잖아 나 일단 얼리자 산의 전사 잘 흘렸고요 얼었으면 꺼지세요 말장 뜨지 마시고요 넘겨 군산 투자해 출혈 그렇지 잘했어 출혈 되게 쓰레기인 것 같아 없는 것보다 낫긴 한데 잠깐 못해 어쭈 테네브리움 데미지 좀 봐 언제 터지냐 벌려가면 혹시 반턴이면 어떡해 찍어 경로는 아직 안 끝났다 그렇지 데미지 좀 봐도 이게 데미지지 찍어라 피 거미 피 거미 우리 편인 거야 피 거미 저기야 뭐야 아 같은 편이야 야 적 죽이고 즉사 공격이네 그럼 야 대박이네 아 때리지마 달지도 않니까 죽여라 은근히 괜찮았구만 출혈 뭘 끝났어 뭐야 아 아 야 대규랑에 엄청 세 데미지 200이야 어 무엇 어떤 울바다였구만 또 울바다였구만 보내줘라 마지막은 절름발이 어택이다 타 아 아 아 아 아 좋다 벌레가면 은근히 쓰레기일 줄 알았는데 통하면 좋네 통하면 어떻게 잘 안 통할 것 같은 기술인데 저도 통했어요 제가 저한테 그분을 앞으로 퀘스트가 어떻게 흘러가던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네 중계인 야 니가 할 말은 아니지 않니 그런 녀석들의 작업이 아니라 만약에 너는 내가 만약에 터널이 어디에 있는 곳에 여기 가자 어 재밌는 기술이 많네 일단 위하여! 자 저는.. Meine 자! 자 Ash! 우리 신본이! 그래야 돼? 우리 오프 코로나에 우려한 건가 안녕 또 말이야 옥외국야 우리 오프 코로나에 우려한 건가 우리 역사에 우려한 건가 언어제라 옥외국야 우리 오프 코로나에 우려한 거야 나갈준비 해라 얘들아 닉내기를 소환해서 어그를 끈다 둘 밖에 안 남았냐? 발레가면 너무 오래 걸려 맘에 안들어 소환술! 굳이 이거 소환 안해도 안들어서도 나름 쎄? 빠르기도 하고 쿨도 들어와라 야 그런걸 다 받아준단 말야? 어쭈? 한 깜찍 하는데 왜 왜 혼자야? 아 어디다 던지니? 아 뭐하니 아이씨 넘겨 필살기 써보고 싶지만 그냥 죽이겠습니다 괜히 이상해질 수 있으니 게임 경로 광풍 반피 너도 뭐 매한가지 아냐? 넘어들어 봐 면역이냐? 아 이 새끼 왜 면역이지? 이해가 안 돼 인간인데 데미션 보속 아이씨 잘했다 흠 세 칼 안에 일로 못 가잖아 아 일곱 칸 들어가는데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자신있어 뭐라 그래 마음껏 때리라 그래 화상을 걸라 그러네? 야비한 새끼라고 야비한 새끼 법사였구만 아 뭐 볼 것도 없이 끝났잖아 얘는 아 이거 두 줄까지 되네 너무 소리야 일단 아 또 면역이지 아 왜 그래 아 이건 될 줄 알았어 뭔가 느낌이 됐어 어차피 명중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걸로 쳐줘야지 혜올이 혜올이 어쩌 혜올이도 명중률이 별로야 이거 100%가 아니야 절름반이 좋은데 아이씨 두 번 다 빗나갔다 수준계 호짐 벌레 할 필요도 없지? 이거 근데 벌레 걸고 죽이면은 아이씨 벌레 나오냐? 어 궁금하다 어 이게 정상이야 내 생각에도 어 실패할 것 같았어 너무 스키 좀 약간 그래 어 확률이 저런게 이해가 돼 시병타 그럭저럭 벌레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죽음의 손가락 타 아 솔직히 소환이 좋아서 쓰는 거지 사술은 소환 깨는 거랑 소환 깨는 거 자주 쓸 일 없으면은 안 좋긴 하다 다른 거에 비해서 아 개인적으로 정격이랑 냉기가 굉장히 좋네 어 특히 냉기 여기 굴이 있다고 반대쪽 끝방에? 열어봐 이런 것 좀 이런 걸 왜 다 막아 놓은 거냐 뒤에 간대네 끝방에 굴이 있다면서 여긴 경비방인데 여기 굴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긴 경비방인데 여기 굴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어째야 하노 아 이게 굴이구나 어 절로 가는 거네 지금 시체가 밭이냐 어 절로 빠져나가는 거구나 아 저기 굴이야 일로 가야돼 아 치워봐 그러면은 올라가면 나 전투 날 것 같은데 안 날라나? 숨겨진 통로 저기 맞잖아 내 생각 저기로 탈출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시체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로 통과하려면은 끝에 있는 방에서 이동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끝에 있는 방이잖아 여기 이동하는 게 있나봐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저리 가는데 반대쪽 방은 아닐 것 같고 공격으로 벽을 허물 수가 있냐? 인간 속에서 이동하라고 하면은 터뜨린 우수 공격으로 벽을 헤말라 슈 공격으로 벽을 헤말라 과연 집어 던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냐 이거가 내 생각에는 어 이거 둘 중 하나야 응 아니야 야 어디야 너 그런 녀석들은 짧게 회살되셨군요. 너희들에게 터널라운 가로운 곳이 있다면 내 사이트에서 꼭 가도할 수 있나요? 흔한 게 내 방에서 구비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다 아 혹시 저거 아닐까? 어 이거 저거 저거 저 방이거나 내 이상을 깨고 저 방일 수도 있지 여긴 아냐 일단 여긴 아냐 누끼밖에 안되냐 공격이 안되냐? 저 방이 맞아 저 두 방 뭔가 있을거야 아이씨 뭔가 상상 이상의 상호 적용이 있을거야 양초가 좀 거슬리는구나 아니었구나 이따위로 놀줄이야 이걸 못찾았다고? 재수들이? 여기 앉아있었는데 한명이? 분명한 굴 가면 되는거 아니냐? 야 따라와 열었어 저.. 저거 그런 거 없냐 착한 놈이다 자기 동료들 있는데 안 부는거 봐 고문에도 저거 저거 조금 더 열심히 도와줘 제발 그 다른 사람에게 도와줘 제 자신을 도와줄게 저 자신과 함께는 못생긴 저거는.. 저거.. 이.. 안녕 개수 길이 정해졌어? 우리..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할 수 있겠어? 더 이상... 어 잠깐만 야 그냥 가면 안되지 않냐? 뭐 있는거 아니냐? 아 그런거 없겠지? 쟤는 씻고 그냥 가겠지? 그 녀석들의 짧은 작업을 했잖아 다... 다... 다 됐어 가자 쟤네가 가서 뭐 다 몸으로 깨주겠지 뭐 어 여기 멈춰있어 제수들 경비병들 준거 보고 내가 죽을 때가 너무 배우고 싶어 마저 시체밖에 없어 이 게임은 나 먼저 일단 가서 길 뚫어놓을 테니까 천천히 와라 번지는 화염 어 나 죽어있네? 아 내가 아 내가 전에 부순데가 이곳이구나? 그 사내민족 들어오기 전에 이 새끼들 왜 레벨 17이냐고 내가 욕했잖아요 그게 여기네 어어어어 그렇네 야 나... 야 나... 어 굴리틀 다 했죠 저 논란 뭐지? 뭐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우사람은 특별한 숨길 곳을 준비했어요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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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을 잘 빼돌렸나보네 먼저 문을 필요한 건데요. 이것은 한의 비하이브의 한 도로에 있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벌더에서 안을라, 세로 도로를 터뜨려, 그리고 그의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들과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 나가면은 그곳이야 어 대박이다 잠깐만 x3 잠깐만 x3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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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 와 대박이네 이걸 이렇게 연결해놨구나 내가 이걸 깨놓은게 이득인거네 그래서 빨리 갔으니까 일단 나가서 한번 보자 이벤트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딴 걷구요 가자 암마 뭐 나한테 해코지 안하겠지 여기서부터 해코지 들어오면 나는 망해 가야되는데 난 절로 X때 나 이미 전쟁을 해버렸어 어 별말 없네 자알한테 놀려주고 와야겠다 나 축복해주는 놈이지만 나랑 넌 적이란다 가자 별들을 보고 열쇠가 있다고 당연히 망원경이겠죠 그 다음에 바위를 부순 다음에 그 열쇠를 이용해서 들어가면 된다 라고 합니다 부술 바위가 어딨는데 골태리 이거 뭐야? 똥뚝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은 별들을 세어봐 뭐 때려곤 지나가고 뭐야? 여기서 나온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벨통에 숨겨져 있다고? 뭐야 아까 나 아까 뭐 망원경 보면 아 벌통에 숨겨져 있는 열쇠 먹었잖아 나 어 열쇠 있는 거네 그러면은 저거 왜 안 먹었어? 아 뭐야 나가야 되잖아 그럼 나 어? 아 맞지 여기 어? 아 헷갈려 아 어 여기서 여기서 챙겼고 아 난 저 잔달리아 쟤가 마흡사인 줄 알았지? 아 쟤가 마흡사는 맞잖아 쟤네 집 근처에 바위가 있는 줄 알았지 왜냐면은 어 저 산민족이 있던 지금 마을이 얘네 마을이니까 이 마을이 아닌 줄 알았어 아 왜냐면 여기서부터 쳐들어가서 저기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도망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쟤네가 털렸는데 얘네가 먼저 털리는 게 정상이지 기괴하네 어떻게 도망갔냐 그니까 마을 뒤쪽에 음 바위가 있고 바위를 부수고 열쇠로 열면 된다고? 뭐야 아 넘어지고 그래 벙청하게 다시 한번 보자 맞겠지? 아니면은 그냥 산민족에 있는 데로 가야되나? 그쪽 마을인가? 입구 근처에 바위가 있고 그 바위를 부수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여기 입구가 아닌가 봐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미친놈아 어 저쪽 마을인가 봐 어 저쪽 마을로 가자 저희가 더 가까워 심지어 마을로 안 쳐지나봐 어 저긴 마을로 안 쳐주나봐 아니 마법사한테 열쇠를 구했으니까 이쪽이 답일지도 모르지 어 마을 입구가 여기로 판정이 돼서 여기 근처에 바위가 있다거나 아니 여긴 일단 마읍사니까 여기가 입구거나 저쪽 입구가 둘 중 하나인데 이 마을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해골들 있는 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야 앞은 아니겠지. 쟤네가 보고 있는데 설마 바위 어딨어? 난 들어도 못찾는데 얘네 못찾는 게 당연하긴 하다 이건 이정보면은 마을 입구 쪽에 큰 바위가 있대 어? 아 맞아 항상 이래 왔다 항상 이랬었지 이걸로 세웠었지 여기 여기라고? 여기 바위가 있다고? 여기 바위가 있다고? 아 아냐아냐아냐아냐 여기가 아니라 아 왜 아 왜 왜 구조 왜이래 아 여기라고? 폭포인 여기라고 아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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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가 ю랑ые 도전 아이들이 off 바위 그대로 잡으면 엇보려 이 벌더는 다른데, 불가능한 것 같아 이 벌더는 다른데, 불가능한 것 같아 순과 이동하는 데도 있어 대박이다, 케스트 명작이야 이 도입부분을 예쁘게 만들었어야 했어, 그래픽을 나는 너의 편이다 소우스 헌터? 로디언 우리 7명을 사랑해 주셨어 그리고 너희도 우리 3개의 부하여 잔달로우가 지켜준 게 맞나 보네 열쇠를 숨겨놓고 열쇠가 잔달로우가 그곳에 잔달리아가 준비해둔 거래 그리스도가 이 날이 들어온 거야 몇 년 전에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선 이 장소에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서 이 장소에 도움을 걸어 그 문을 열어주게 해 그였어, 그리고 그 쇼크 펜탱글에 있는 장면을 줄여서 이것이 그의 요령을 하자고 잔다로우를 통한다고 말한다 저희 집에서 그의 집을 떠났고, 그의 그의 집을 사온다 그의 집을 입을 때에 상관했으며, 우리의 집을 참을 때, 그리고 저는 그의 집을 설치해 봤을 때, 이 샐러를 직접 찾았으면 좋았다 약 1분 정도, 그의 소리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아, 그래... 그의 소리도 진하고 강하게보다는 것 같고, 우리의 소리도 딱히 보여주었다 뭐라고 했는데, 긴박하게 말했대요 그녀의 사원으로 가고 있었어 그녀의 사원으로 가고 있었어 하얀 마늘과 나랑 친해 그 ring! 히카라의 축하! 잔따로우는 다 똑같다고 그녀의 사원으로 가고 있었어 그래서 그녀의 사원으로 가고 그녀의 사원으로 가고 그녀의 사원으로 가고 그녀가 아... 탁자 옆에 있어 그럼 집에 가야되네를 가까운 이 포털이 아니라면 잔달로 집에 못 가는구나 내가 바위 부셔서 여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부실고 왔는데 됐어 그럼 아아아아 마읍사 저택으로 가서 자기도 이제 포털을 통해 도망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야 잔달로 좋은 놈이네 잔달로 덕분에 산거네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의외구만 숨겨진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있을지도 모르지 아직 안풀렸지 예쓰 쓰는 개뿔 야 여기서 소환하면 어떡해 저기서 소환하라고 뭐 미쳤니?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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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부야? 아 내부야? 저기 밖에 아 내부구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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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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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래에 있는 거를 다 몸으로 막아야되네 앵기 물계통 너무 좋다 그쵸 물이 제일 좋은 거 같아 이 게임을 느끼는 건데 화궁이 화궁으로 내가 초반에 이득빨긴 했는데 화궁은 이제 후반가면 한계가 있고 어 뭐 안 안개까지 해서 솔직히 이거 대가마법에 대가마법 정도 되는 거 같아 진짜 좋아 어 근데 대가마법 정도에 데미지가 안 나오니까 화궁은 초반엔 좋은데 뒤로 가서 힘이 빠지네 어 뒤로 가면 냉기가 좋은 거 같다 그냥 물론 상성이라는 게 있는 게임이니까 소용이 없긴 한데 일단은 걔네 여자들을 대피시키려면은 이거 문 뭐 어떻게 열려는 거야 아 여기 있네 열어봐 아 뭐하냐 한 명만 와야지 미귀한 족속들아 여가 그 뭐야? 진짜 예쁘게 생겼네 진주구나 아 보석이야? 이게 보석이야? 아 니가 그걸 왜 먹어? 드워프슈 야 스튜어가 이렇게 많아? 여기다 어 저기서도 못 가져간대 수준 음 뭐야 이거? 일단은 올라가야 될 거 아냐? 아 보니까 그냥 여기 위에다가 뭐 설치해 놓으면 되는 거 같죠? 아니네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나와봐 밟아도 딱히 뭐가 안 나오고 그러진 않는데? 언제 놔야 되나? 오오 일단은 안전한 데부터 하나씩 해결을 하자 아이 난 해가 흔들리는 것 봐 뭐가 뭐가 변해야지 내가 씨 하는 맛이나 잔달로야 두루마리 니가 다 아는 것 같다? 이게 이 양피지를 식탁과 거울 사이에 조그만 장소에 가져 놓으면 어 그래 식탁과 거울 사이 식탁과 거울 여기 식탁 아니잖아 거울이 있고 식탁이 있다 거울과 식탁은 이거지 이거잖아? 사이 뭐 어쩌라고 뭐 조그만 장소가 있어 일로 오시고요 아이템 챙기세요 어디 황금 잔 챙기시고요 혼자서 혼자서 잔을 네 개나 처먹냐 얘 혼자서 식탁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보자 식탁과 거울 사이 작은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다 양피지를 갖다주면은 식탁이라 부를만한게 이거밖에 없죠? 어 이거 거울이죠 이게 포탈인가 이건 거울이 아니라? 거울이 다른데 있나? 아 존나 시끄러워가지고 게임 집중해야는데 불을 자꾸 기어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저거 하나 틀어막자 일단 나 올라갈래 일단 올라가도 되잖아 헉 함정 존나 많은거 이게 거울인가 본데 아 이건 활성화 안 된 토템인거 같다 어 어 저기 뭐 가는데가 있네 식당 식탁이 미친거 맞는거 같다 마블 비극 어 조그만 공간에다 스크롤 두라 그랬는데 니가 갔다 와야지 뭐 너가 제일 날쌔니까 여기서 읽으면 된다는거냐 설마? 아니지? 어? 이거 맞네? 너 혼자 내려가봐 너 경험치 못 먹었냐? 야 자동으로 빗자루를 짓는거 되게 편하다 이거 시중이 왜 필요한거니? 음식도 저걸로 할 수 있는거 아니야? 그 정도 안된가? 크 그 정도 피지컬 안나오나 빗자루로한테?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게 진행이랑 관계있는 구간이 아닌가 본데 그냥 보상을 먹는가 본데 줄지어 놓인책 음 어? 5레벨 밖에 안돼? 몰랐을거야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열 줄 아이씨 판정 와우 아 저거구나 아아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마법이야? 연두색이 마법의 힘으로 된 자물쇠만 여는 거구나 이런 열쇠를 여는 게 아니라 아 저런 마법이 있네 따로 어느 쪽 마법인지 모르겠어 대기 마법인가 보다 그럼 못 쓰는 게 당연했구만 대기 마법을 안 써봐서 모르겠네 기름칠하는 거잖아 그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 뭐 된 거야 그럼 여기는? 올라가지 못 가진 거 결국 저 함정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알아서 가면 안 되냐? 되게 대단하다 어 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지금 집 함정들만으로 군대가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빈 상자 없냐? 이런 거 안 쓰잖아 물론 되게 위험하긴 한데 지금 여기에 있으면 뭐야? 뭔 차이야? 저기다가 하나 갖다 놔보자 어 아 이걸 밟으면은 기름이 나온단 뜻이었어? 아 그랬어? 아 밟으면 기름이 나오는 그거네 야 이거 저거랑 관계 없는 거네? 함정을 열어야지 어떻게 갈 거 아니야 위층에 있는 포털로 가야 되고 그럼 여기는 관계가 없나 보다 그 위층에 있는 포털을 가서 해제를 하면은 같이 풀리나 본데 어 지금은 이걸 풀방도가 없을 것 같고 비밀만 많아 쓸모가 없어 일단 이 거울은 활성화가 안 돼있고 일단 이 거울은 활성화가 안 돼있고 말 안 돼있고 그쪽은 안 돼있고 내려간건 내려갔으니까 됐어 아 움직임이 너무 움직이는게 너무 이게 기점을 해서 막 돌아버리니까 지들 맘대로 안죽어들고 죽어버린게 지가 돌고 싶다는데 뭘 어쩔 수 없는거고 여기는 끝난거 같잖아 저기도 끝난거 같애 그럼 한번만 더 가보자 저기를 열 이유가 없으니까 열지 말고 열면 망하지 여기만 안열려있으면 일단은 이 게임은 괜찮은거 아니야 대피를 시킨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 법을 오클랑 걔네한테 보고를 해서 혼자 올라가서 작업해 아 왜 다같이 오니 혼자가 오라고 혼자 어 한번만 다 터져버렸네 아주 어 저기 있다 불좀 꺼봐 불좀 꺼봐 워터 아 아 벗을 주겠게 회복 아 살펴라구아 뭐가 있는지 몰라도 보석함 보석함 아 지구 아 미 아 아 이 아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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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걸릴 것이다 돌문이 봄바람처럼 쉽게 미끄러져 열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관자가 가지고 있는 것 외 유일하게 알려진 이 룬스톤은 환영의 숲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승천의 시험이 태초의 정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모든 시험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는 비밀 승관논 거울이 있다 그거를 이제 가서 잣날리어랑 같이 해결을 하면은 여기 있는 걸로 이제 풀리나 보네 이건가 보네 지금은 이제 마을 주민들을 구해주는 포탈은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저택 지하실에 있는 차원문을 통해서 헌더스 엣지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럼 여기는 일단 됐고 지하로 가야 된다는 거네 지하에서 있는 방어치기를 깨야 된다는 거네 이거를 일단 해야 되고 너가 해결해주고 와라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차이가 있는 거니? 그냥 가져가 아 미쳤냐고 아 여기 밟았다고 터져버리네 아 아 개 귀찮네 진짜 야 빨리 빨리 풀고 와 야 빨리 안 풀고 와 아 뭐야 전기 왜 이래 이거 아 왜 이래 갑자기 난 무죄에요 난 무죄라고 오오 피를 내려라 저거 문제구만 쟨 거야? 기름이 어디서 저렇게 튀어나온 거냐? 개뜬금 없이 잠깐만 저장이 안 돼 있네? 잠깐만 아 지하로 아 지하로 아 지하로 월그라프가 뭔가를 나타냈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에 증명은 절대 안될 것 같더라구요 읽어, 아예 여기까지가 지금 딱 그거고 내려갔으면 상관없어 보아시키는 거 없냐? 없지? 있어도 안 써 근데 얘네 말로는 지하에 있는 포털을 사용하면은 가서 나간다는데 지하에 포털이 없잖아 지하실에서 숨겠다는 거면 내 이야기인데 지하에 있는 포털로 나가겠다고? 말로는 아 혹시 어 그럼 나가보자 이 포털을 가겠다는 게 아니라 저택 지하실에 있는 차원을 통해서 엣지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지하실에 있는 차원을 열어야 된다는 거고 나 일단은 무력화는 무조건 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넘어와봐 저거 어떡할 거냐 너무 끔찍한데 어떡할 거야 이거 지옥이잖아 생지옥이잖아 생지옥 acceptable 제가 밟으면 안 되는 거야 저거는 눌러둬야 돼 미친게임아 아야 내가 안 보이는 무언거 밟은거냐? 그냥 해 여기도 있네 어 멀다고? 조심하게 못 던지는구나 괜히 의자가 있는게 아니겠지 뭔가 판정이 되는거겠지 저렇게 애매하게 돼 있어도 된거지? 그렇게 믿겠어? 봐봐 이게 안터지잖아 어 아싸리 의자가 맞아 의자가 안터지지 의자가 안터지지 의자로 막아버려 그럼 다 진짜 대화참기 의자로 의자로 함정을 막아버려 그냥 ㅅㅂ 그럼 되잖아 의자로 함정을 막아 안 되네 에? 안 되십니까? 중앙 이르 리 롸 롸 통과된다 난로에 뭐 없냐? 그건 난로에 숨겨놓던데 감이 안오는데 또 숨겨놓은 거야? 어딘가에다가? 어딘가 구석진다 또 숨겨놓은 거야? 어떻게 틀어막아야 되는지 하아... 하아... 화나다 꺼봐 저기 또 뭐가 있길래 저 난리냐? 여기 올라가 있어 그냥 어디서 저런 게 나오는 거야? 여기다 의자를 갖다놔야 되네 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였어 하아... 이제는 아주 개 지랄났죠? 다 눌러놔야 되는구나 어... 그런가 보다 무자 가져와 음.. 다 눌러놔야지 안되나봐 아니 저거랑 관계없는거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야! 전사야 힘좀 쓰자 넌 좀 멀리 던질 수 있지? 그렇지.. 힘이 있는데 뭐야 걔 뜬금없이 혼자 기절해 아 뭐야 아씨 미쳤네 야 올라가있어 아 여기 안보이는거지 그냥 있나보구나 이펙트가 사라진거였네 나와봐 있는거야 뭐야 된거야 된거야?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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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을 꺼 앉아놨어 여긴 좋아 어둡니 저거 내가 눌렀잖아 어 저거 저거 사라진거 아니야 쟤 알아서 올라오면 안되니? 지하실에 있는 포탈이 뭔진 모르겠는데 갔다와 오르면 보고 와야지 그래 지하실에 있는 포탈이라며 포탈이 없어 포탈이 없어 너 포탈 찾아내야 되는거 아니야? 그래야지 애들가 와서 포탈을 타던가 말던가 할거 아니야 내려가서 니 그 읽어봐 내가 이거 여길 열 때 이걸 읽었는데? 어 여길 열 때 읽었는데? 이게 이제 술모가 없는걸텐데 여기 일어났네 여기 일어났네 여길 오는데 이거 썼단 말이지? 그럼 포탈을 타는데 뭔가 필요하다는건데 모르겠어 멋지 않겠다 깨꼬리 너 힘들 것 같은데 아 속시려 아 아 아 으규규규규규규 Message 으으으으으으으으으 một 음... 아, 여기 다른 게 있네? 아뮬렛은 하고 아, 그래. 2층에 할 게 있대. 잠깐만요. 그 전에 닫힌 방문을 열어야 된다. 어... 4개의 위치로 가야 된다네. 사람을 보내야 된다네. 그렇네. 이거를 뭐 의자 같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보내야 된다네. 아, 야, 야, 야. 저거까지 4개야? 어, 의자로는 안 되는 거고. 열리는 거야, 이제? 숨겨진 방문 열린다는데, 이러면? 숨겨진 방문이 등장한다. 일단 올라가서 하는 거부터 하자. 됐고. 아, 좀 지치네. 올라가. 올라오면은 촛불이 4개가 있고 이 4개를 다 켜줘야지 문 열린다네. 아, 저런 식이구나. 자, 대하, 서재, 풀어야 되나 보다. 일단 가자. 거인의 사전 읽어봐 아 이걸 갖고 있기만 하면은 고대 언어를 쓸 수 있다고? 어 개삭이네 열렸다 두개 된거야? 어 지하실 열 수 있다 아 이렇게 가져가는 거구나 아 마스터 스위치 있네 됐다 아 절을 가는 거구나 시아라의 힘은 가공할 만하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주문하나보다 고통의 절반을 줄 수 있으니 그나마 왜 위험이 없고 왔을 때 위험하다고 한다 부족한 사라지고 있으며 결의는 충전하다 치료사에게 마음이 끌린다 힘이 아닌 치료에 관심을 기울이는 놀라운 힘을 가진 존재에게 첫 번째 관리자들은 다른 룬을 시아라에게 준 것도 어찌 보면 온당한 일이다 잠깐만요 음 그런 사원의 어두운 결말로 나아가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니안드라 그녀의 소식을 들었다 하하 그냥 날 보고 싶어 한다는데 왜 그녀가 모임 장소로 사회실에 눅눅한 킹크랩 영화를 골랐는지 모르겠다 음 아키레에게 말하지마 자매 안 보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지만 그럼 어때 나는 리안드라 만날 계획을 말했다 음 그냥 해군을 빌어주었지만 의심을 했다 뭐 이거죠 스토리에 대한 거네요 됐잖아 아 저기 가기 전에 넌 아 아냐 내 갔다 가 데려오자 안도 뭐 있을지도 모르잖아 놀 갔다 오는 우리 이게 주위도 뭐 아 이게 포탈이야 아 아, 이게 웨이포인트구나. 이른바 야 자세히 집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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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올라감! 우리! 우리! 클리어 된 건가? 어우 야야 뭐야 이거 안 가져갔어? 좋은 거를? 괘창 뭐야 어딨어? 가자 탈출이야 나도 짓도 안 들어보고 속 가버렸지만 한영의 숲으로 가는 게 이제 목적이 됐네 저기로 가야죠 저거 두 개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미쳤네 이따 폭포로 가 길이 어딘 거야? 그럼 나가는 거잖아 그치 여기를 가야 된다는 거네 한영의 숲으로 갈 수 있는 아, 이거지? 내가 이걸 못 갔지? 저거 어떻게 가냐, 근데? 보자 한 번 저 독이잖아 아, 아믈레 착용하면 돼? 어어, 그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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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축복이 반지 대신이야? 아, 얘 줘야지 아, 얘가 갖고 있었구나 원래는 아, 그렇네 아뮬렛은 네가 훔쳤지 네가 껴 그럼 다가가 다가가 그치 그치 카산드라에 대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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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der 그치 그치 한참 그치 카산드라에 대해 작물에 이르렀다 그치 그리고 저의 슬픔에... 네, 슬픔에... 걱정하지마! 그녀가 알려줬습니다. 너는 아직 자신이 있어야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여기와 함께... 너는 정말 사랑했었구나. 그녀는 깊이 깊은데...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데려갔다. 그녀는 그녀에게 돌아가면 그녀는 그녀에게, 미치로 만들었고... terror에서 기억하셨을 때... 그녀들이 나를 막이 왔었고... 그가 그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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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이야... 카산드라에게, 아... 그래 원래 얘 이제 연인이었던 애가 여기 있었대요 너는 못 들어가 너도 못 들어가 너도 못 들어가 너도 찐이야 너는 왕이야. 강한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흔적이 없어지는 애지 그다지 영향した 힘을 좋아해서 그들이 약한 죽을 수 있어 나, 카산더로부터 다 오래 이제 살아온 지가 그리고 당신이 정도야 동물한테 인간들 주면 무슨 사다리 되는지 보여주는 증거지 관대하게 간다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너는 너는 같이 가보자 한번 다른 애들은 못 가 갈 수 있는데? 별로 안 아픈데? 내 힐링은 정말 힐링해 취소 그냥 가지면은 갈라 그랬지 가서 힐링하려고 그랬지 저기서는 즉사할 줄 몰랐지 한 명밖에 못 가는 거 아니야 결론은 어 가야 된다 이런 건 도적이 가야 되는 법 뭐 가는 건 알겠어 어 온 건 좋아? 근데 온 건 좋단 말이야 야 여기는 어떻게 여기까지 건너왔냐 얘는 얘는 이해할 수 있어 여기서 죽었으니까 그냥 헤엑 뭐가 있는 놈 아아 마법 같은 걸로 건너갔나보다 돌진 같은 걸로 돌진이 통한진 모르겠지만 얘는 몰라 얘는 잘 건너왔나보지 아이참 좋은 거 보소 어 시체에 있다 적들 있어 적들 적들 괜찮은 거 맞지? 일단은 같이 합류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합시다 쟤네는 제거를 해둬야 될 거 같고 어 숲이 이어지는 길이고 나발이고 아 여기까지만 가면 되네 여기도 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치? 뭔가 바일토크 죽은 사람들의 이게 그게 됐나 환영의 숲이라서 독밟고 시작하는 수준 여기 세워놓으면은 못 건너오지 않을까? 야 쟤 엄청 빠르다 해골남 호박남 아! 에이 에이 말도 안 돼 야 걔 사기치네 이 새끼들 이거 설마 저 사위를 통과해오겠어? 아 할게 많다 하하 일단 당연하게 이거 깨야되고 음 당연하게 화상 깨야되고 당연하게 화상 깨야되고 당연하게 힐도 해야되죠? 모든게 다 당연해야되 몸만 잘 대주면 돼 해골들이 요새와 아 여기서 끊을 때가 됐네 야 그건 아니지 어느새 독도 안 통할텐데 오히려 회복하는거 아니야? 회복은 안하겠지 좀비도 아니고 좀비 회복 한번 해보고 싶다 능력 기계공이라고? 조롱 에이C 야 조롱했는데 왜 이동할라그래 에이P가 부족한게 큼이네 스킬 써야되는데 해골도 기절을 하나? 하겠지? 나름 다 빼주고 있어요 왜 저렇게 쐈는지 모르겠는데 위험하다 어 많이 위험하다 상상이상으로 위험하다 큰일났다 이거 일단 버티고 있어 나름 다음 턴까지 버틸진 모르겠는데 벌레 걸림으로 죽일 수 있냐? 일단 뭐 너는 뭐 할거 없고 죽이는건 외에는 답이 없다 얘는 볼진 해봐 어 야 넌 좀 아닌거 같은데 어어 만족 아 이상한 짓 좀 하지마 아 면역이라고 건방지게 독만 뿌리네 독만 뿌리네 비오란 새끼 여기서부터 독료를 만들어간다 어디로 때려야되냐? 여기서 때려야되냐? 아 독밟아야되잖아 여기서 때리자 그냥 음 불량비까지만 넣어 아 씨 애매하다 빠르 쟤 얼려두자 그냥 아 공포 걸렸어? 아 씨 걸린 줄 몰랐지 야 왜 풀피 풀피 아니지? 적당한 한 턴이지? 얼려둬야겠다 얼려두고 궁극기를 보자 그렇지 얘는 일단 죽은거고 벌레 터질거니까 벌레 먹었지 어어 야 벌레 안먹었네? 아 안먹었었어? 아 나 먹은줄? 아 저걸 노리네 징어네 필살게 써야죠 전사가 후턴이니까 전사만 도망가면 돼 전사랑 도적 도망가야되네 전사 도적 다음에 어차피 없사네 쎄다 되게 17레벨이기도 하고 좋아 아 위험한데 아 일단 소환해서 여기다 막아놔 절묘하게 때리면 내 생각에 잡을 수 있어 얼음이 안들어갈진 모르겠고 안들어가고 나발이 그냥 써야된다 전기 한번 써봐 드디어 써보네 이거 어디다 써야돼 어디다 써야지 어디다 써야지 남 안맞냐 저거 이게 제일 좋은거 같다 얼음 얼려버리라 이말이야 아 다 얼었죠? 체력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야 뭐 할라그랬는데 지금 거리 덕분에 살았어 법사 힐 주고 힐 다 줄 수가 없네 명사수 절름바리 아직 경로 살아있죠? 갈 수 있냐 여기를? 올 올 필살기 덕에 이기겠구만 필살기 아니었으면 살짝 애매했을텐데 부활하고 난리 났을텐데 역시 필살기야 이거 어떡할라고 이거 이제 매혹 애욕이 통할 단계가 아닌가봐 넘겨라 필이나 주자 얘가 먹어야지 뭐 이제 전기를 각을 재자고 야 부활했어? 넘어짐 넘어짐 쉽지 않은 곳이거든 살아갈라그래 건방지게 야 아예 뒤로 빼자 전기 떨구자 이리로 갔을 수 있냐? 일로 갔을 수 있냐? 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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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됐어없Boy 전기! 필살기 오 대박 이런식이구나 Pompeium 엄청 길다 한번 더 화내주고 분노조절 장애해 주고요 자세끼부터 처리하고 싶은데 지금 600분이지만 나름 세거든요 없다면 면역 필살기 그렇지 데미지 800 어썸 어 넘어짐 정신 못차리지 너가 솔직히 할게 없다야 가긴 해 뭐 안할순 없으니까 가긴 가고 넘어지잖아 어 넘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네 스킬 박아라 쟤 어떻게 올 새가 없을 것 같은데 기계공인데 뭐 어떤 부분에서 기계냐 아니 원신 아니냐 이해가 안되네 게임이 이리 와봐 죽음의 손가락 그렇지 아름다운 일이구요 하나 남았죠 지안아 힐 줘라 명의로운 싸움이 될거야 바닥이 기절이네 둘 줄 알았어 뭐냐 이거 열심히 가봐 몰라 어쭈 얜 기절 면역이거든요 됐다 쟤는 회복 두개 남았고 너희 둘만 회복하면 되네 이거 써 할 것도 없다야 필살기 두 번으로 그냥 다 집어먹었네 음 내 생각에 벌레 저거 별로 안좋아 터지면 사기인데 하나 죽이고 동료 둘 생기니까 강한 녀석으로 터지면 사기인데 터질 일이 없을 것 같다야 잘 맞춘다 야 뭐야 왜 니가 먼저야 기절이잖아 너는 풀렸어 벌써 오우야 열일하는데 오늘 아 진영이 전기가 보이는거구나 전기 바닥이 된게 아니라 번개를 내가 쳐서 어 야 특이하네 신기하네 돌았나 아니 시방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지금 이걸 못 터뜨릴거라 생각하는 것인가 응 보여줘라 데미지 안들어가냐 이거 됐어 죽여가서 어딨어 얘 왜 90%의 힘으로 붙어 아 못 때린다 한칸 잘못 이동했다 그쵸 전사 가게 아 전사 언제까지 언제까지 다운해 있을거야 쟤 일로와봐 불러오자 기본톤에 부활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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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 뭐할라고 어어 신성모독에서 야 저거 좋다 저거 써야겠다 나 저거 어 괜찮은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나 스칼렛한테 해서 전사한테 줘야겠어 얘가 다 죽이네 그냥 야 아 저새끼 아 저새끼 존나 귀찮게 하네 야 보여줘라 그렇지 무슨 건방지게 말이야 야 신성서역 저거 주자 있지 없을리가 없어 없네 없으면 말고 나 여기 이동할 방법 없는데 그냥 가야되는데 그냥 가야되는데 아 뭐야 이새끼들 이거 어 저기 아니네 아 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왜 나 꽤 많이 잡은거 같은데 우리 1억도 못했거든요 아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이리와 이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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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늪지대에 헛간에 잡혀있어 음 잘했어 잘 잡혀있구만 버려진 오두막 저기로 가야돼? 좀 멀다 야 웨이 좀 하나 줘봐 웨이가 없어 무슨 안녕하세요 웨이 하나가 없냐 입구가 아이 저기 가기 전에 다 돌게 있네 그럼 웨이 하나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찌됐건 가자고 이건 뭐냐 아 여기 웨이 있을 거 같은데 아 저게 웨이네 저거네 세이브되는 거 보니까 뭐 있나 보죠? 재물은 있는데 아아아아 아아 진짜 이거 웨이가 아니라 신입주 식별하는 거네 아씨 하 골태리네 진짜 아 착각했어 아 나 이제 끊을 때가 됐구나 음 저 이거 이따가 하죠 오늘 휴일이니까 2시간 뒤에 오겠습니다 나중에 하죠 재밌네 할기 좀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 오늘은 디비니티만 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끊도록 하죠 뿅 아아 뚜껑 아아 Captain